하나쎄 어둠이 다섯시 원래 다섯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와 이거 저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아 전화가 없구나 전화가 없어 아 전화가 없으니 전기는 들어갔는데 전화가 없다 이런 얘긴가 공사중이네 공사중이야 아이고야 이게 사낭다이구나 옛날에 넘어 댕기는 맛있어 봐 어차피 뭐였는데 욕을 막들여다 할수없다 아 아따 야 나무가 상당하네 저거는 저게 옛날에 그 당이란 얘기야 당 당목 아 여기도 길은 계속 이어져 있네 아 산골에 찬바람 북부세인데 이야 저기 한번 가봐야되겠어 여기를 전대로 가봐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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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, 참 답답한 사람이야. 이런 경치가 다 있네. 흑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해나는지도 모르지. 아, 그냥 돌려다녀야지. 길 맥키면 보드가 도망간다. 저쪽으로 내려올지도 못나니까. 약속을 안 지키니까. 저쪽에서 공사하다가 내려오고 다 그저 잠구고 가면 어떻게 되나? 아, 안 돼 안 돼. 이제 돌려가야지. 길 맥키면 보드가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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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단하네. 길 맥키면 보드가 도망간다. 길 맥키면 보드가 도망간다. 길 맥키면 보드가 도망간다. 여기 돌려가지가야되겠다 아 이게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빨리 가야돼 장군은 지가다 이게 장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5 신도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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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